저는 양주시의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이창 의원입니다. 우선 저에게 복지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많이 있죠.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벌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양주시만 해도 지금 한 1조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한 40% 가까이 복지 예산이거든요.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좀 더 우리 시민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열심히 같이 정상인들과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